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참치김치찌개 이거는 시댁표 김장김치로 만들었어요. 이게 딱 마지막이에요. 슬퍼요. 이거는 떡갈비, 비비고 떡갈비 이거는 새로 산 김치예요. 새로 산 포기김치 약간 저희 시댁김치랑은 다르게 아삭아삭하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유메프에서 후기보고 좋은 걸로 샀습니다. 자, 국물부터 여기 좀 뜨거워요. 참치 큰데다에 더 더러웠어요. 음, 맛있다. 요 밥은 보리랑 섞었어요. 으음, 좋아. 어휴, 좋아. 김치. 흐으응, 흐으응. 흐으응, 흐으응. 참치 맛있다 아 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집에 김이 없어요 김 싸먹으면 맛있는데 아 맛있다 이렇게 헤헤 헤헤 떡갈비 떡갈비 이거 비비고 떡갈비 되게 맛있던데 떡갈비 떡갈비 손 좀 쓸게요 불편해 저는 이 김치가 뜨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치가 뜨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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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시 흠 으 안녕하세요 정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치랑 아유 힘난다 떡갈비에서 불량이 나요 맛있어 신단 참치 비벼 비벼 먹음 맛있쩡 음소리가 절로 나요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콩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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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located 땀이 얍! 얍! 얍 얍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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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참치 괜찮지? 아우 좋다 음 맛있어 이거는 저희 신랑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청양고추 3개 밖에 안 넣었어요 음 콩물 죄송해요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참치김치찌개 약간 김치가 맛있으니까 정말 뭘 해도 맛있네요 아쉬워요 시댁 가게 되면 또 갖고 와야죠 이거는 새로 산 김치 맛있었고요 비비고 떡갈비는 역시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